경기도는 국내 농업기술로는 처음으로 카타르의 식물공장 수출을 앞두고 있는데요. 에너지관리공단과 최적의 식물공장 모델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하기로 했습니다. 최창순 기자입니다. 에너지수요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식물공장은 태양광과 지열 등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관건. 도는 최적의 식물공장 모델 개발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과 손을 잡았습니다. 같이 협력해서 시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조금 성공적인 모델을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냐 하는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나. 협약을 통해 에너지기기 효율 향상 등 에너지 수요를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산업화하기 위한 지원에도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. 도는 앞으로 문화와 기초기술의 차이가 있는 만큼 면밀한 연구와 설계 단계를 거친 후 실행에 옮기는 3단계 방식을 통해 식물공장 모델을 수출할 계획입니다. 주 뉴스 플러스 최창순입니다.